안녕하세요 임정웅입니다. 보통은 마지막에는 이렇게 많이 가시는데 오늘은 끝까지 굉장히 많이 좀 남아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에 너무나 또 흥미로운 이런 창업가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중국의 창업 생태계가 얼마나 뜨거운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좀 뭐랄까 사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또 생생하게 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고르기도 좀 힘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시하시고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경식 대표님. 그런 질문이에요. 이렇게 도대체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망하셨는데 어떻게 팀이 그렇게 끈끈하게 뭉쳐 있었나요. 등등 이게 있는데요. 뭐 따로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창업을 한국에 왔을 때 놀랬던 문화 중에 하나가 CEO나 아이디어의 초기 제안자나 창업자가 정말 한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끈끈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멤버들한테 오너십을 적절하게 나눠주는 과정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돈은 여전히 조금씩 나가는데 서로 합의하에 최소한의 익스펜스만 최소한의 비용만 쓰자라고 하고 오너십 자체에 대해서 친구들과 나눴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뉴욕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고 또 심천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러면 각자 알아서 좀 이렇게 갔다가 투자하고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 일단 돈은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 많이 넣었는데요. 전세금도 빼고 대출도 받고 해서 했고요. 지금 빚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김영호 대표께도 궁금했었는데 똑같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힘들게 법인을 만들고 그래서 아무리 시장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 그래도 굳이 철수할 필요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확장시키는데 법인이 꼭 필요하다는 말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랄까 그런 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비즈니스 특성에 기인했다라고 먼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든 비즈니스가 저희처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변에 많이 만나는 게 저희처럼 앱을 개발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케이스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처음에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에 가장 중요한 건 캐릭터를 판매하는 거랑 그 다음에 광고 수익화에서도 광고를 저희가 배너를 붙인다거나 이런 형태의 광고가 아니라 광고 기획사들과 크리에이티브한 광고를 같이 만들어서 캠페인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영업도 필요하고 현지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현지화된 컨텐츠들을 만들고 캠페인을 생성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거는 현지에서 운영 인력이 필요한 거에 기인한 비즈니스였던 거고 저희가 나중에 점차 점차 변했던 거는 가급적이면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비즈니스로 조금 더 단순화시켜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을 주고받을 수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 구조였던 거고 현지에서 영업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기인해가지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중국 시장 진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꼭 대답 드리는 거는 일단 무조건 아이폰만 만들어가지고 출시하시라고 얘기를 제일 먼저 드려요. 그런 이유가 어떠한 SDK나 아니면 이러한 고민 없이 어쨌든 앱스토어만 이용하셔가지고도 디스트리뷰션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가장 심플한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안드로이드가 들어가는 순간 배포의 이슈, SDK를 어떤 걸 넣어야 되지, 결제는 뭘 넣어야 되지 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런 모든 게 다 이슈가 생기는 건데 다행히 지금에 와서는 그런 과정들이 외국 회사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이 변했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꼭 법인이 없어도 어느 정도는 네, 대부분은 운영 가능한데 아마 대표님 운영하시는 것처럼 소셜네트워크나 혹은 게임 앱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외 카테고리는 거의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정대표님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과연 그런 것인지 법인이 필요 없는 것인지 일단 저는 돈을 쓰기만 해봤고 아직 벌지를 못해가지고요. 잘은 모릅니다만 김종호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단순히 광고 수익으로 돈 버는 거 그거는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국 안에서 다른 식의 오퍼레이션을 광고를 실제로 좀 크게 진행한다던가 약간 그럴 때는 각종 라이센스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탭핑하고 어느 정도 이상 사이즈 나올 때까지는 꼭 만드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크게 비즈니스를 더 키울 시기가 됐을 때 하셔도 크게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람원 질문을 하나 이렇게 또 추가로 드리면요. 중국에서 알람원을 출시하셨을 때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가 되면 중국 투자자들이 먼저 연락을 하거나 뭐 이런 기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렇게 중국에서 투자받을 생각이나 어프로치는 안 하셨었나요? 일단은 아까 정현우 대표님도 이야기하셨는데 먼저 연락 오는 케이스는 잘 없지 않나요? 일단은 연락을 내가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운로드 많이 나왔다고 저희한테 먼저 어프로치가 그들이 완전히 왔던 경우는 없고 저희가 조상래 대표님이랑 상해 테크 크런치 아니면 북경에서 했던 행사들 이런 전시 행사를 되게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되게 VC들은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사실은 아마 오늘 앞서 오셨었지만 사실 레전드 캐피탈도 저희가 만났던 VC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막 많은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 비즈니스의 속성상 사실은 스케일업이 좀 쉽지는 않기도 하고 중국 시장 내에서 이게 정말 독보적일까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물음표들이 많아가지고 이야기는 정말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투자까지 유치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투자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으신 타타 UFO 근데 앱을 어떻게 다운받으면 돼요? 타타 UFO로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중국 마켓에만 있나요? 타타 UFO라고 하면 나올 거예요. 안 나오나요? 나와야 되는데 앱스토어에서 나오나요? 제가 아까 안드로이드에서 해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한국 구글 플레이는 없고요. 중국 앱 사이트에 가야 되고 아니면 타타 UFO.com 들어가시면 바로 APK에 그럼 애플 앱스토어에는 있나요? 네 애플 앱스토어에는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에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그런 스토어에만 배포를 하고요. 구글 플레이어 버전은 예전에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복잡해서 저희는 딱히 업데이트는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기억이 났어요. 문규학 대표님이 옛날에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정 대표님에 대해서 굉장히 똑똑한 선수가 있다. 근데 그렇게 인턴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렇게 소프트뱅크에서 인턴을 얼마나 하셨어요? 엄밀하게 인턴으로는 한 달이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계약직으로 바뀌어서 신분이 약간 바뀌긴 해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네. 애널리스트로 한 6개월 정도 더 있었어요. 6개월 정도. 거기에서 일하신 게 지금 창업하셔서 중국에서 그걸 하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셨어요? 엄청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이해를 하고 있는지 보통 투자자들이 LP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이제 겉으로 조금은 볼 수는 있죠. 이제 그걸 깊게 들어가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고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북경대에서 그렇게 공부까지 하셨는데 왜 메일을 영어로 쓰시나요? 아. 이건 근데 전략적인 겁니다. 이건 정말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메일을 스팸이 아닌 이상 잘 안 받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한테도 영어는 모국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시아에서 영어는 약간 권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거예요. 이제 영어로 메일을 오면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메일이 되게 많이 오잖아요. 투자자분들은 메일을 엄청 많이 받을 텐데 영어로 쓰면 그 나라 말로 쓴 것보다 더 자세히 읽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더 높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막 보냈으면 뭐 문법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중국으로 보냈으면 문법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 되니까 나도 외국인이고 너도 외국인이니까 그리고 영어로 쓰면 메일을 항상 영어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사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영어로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하면 답장률이 확실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링틴에서 사람 추가할 때도 일부러 영어로 해요. 그렇게 하면 답장률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전략적인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버스를 살 때 그 버스를 제가 샀거든요. 와서 그런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이메일을 쓰니까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답장이 안 와서 제가 영어로 썼더니 바로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때도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우 대표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 대표님 중국어 하세요? 근데? 아니, 저 팅프동밖에 못합니다. 저도 영어로. 아니, 근데 영어로 중국에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해도 되나요?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업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해서 현지 파트너랑 같이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중국어로 얘기를 하고요. 저는 그 친구랑 영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미팅은 제가 가서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 영어로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진짜 권력 같은 느낌. 되게 좀 다르게 봐요. 저희가 되게 작은 이런 스몰포테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진지하게 받아줍니다. 그래서 협업이 많이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네. 지금 여기 제가 올려놓은 질문은 렌트카 회사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 그리고 시스템을 고도화한 게 어떤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이거와 더해서 중국의 디디추싱이 사실 디디 앱을 보면 다 있잖아요. 렌트카도 있고 완전히 다 있는데 과연 그렇게 경쟁을 해서 이지6가 그 시장에서 이렇게 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네. 일단 B2C 서비스로 저희가 디디랑 경쟁을 한다면요. 저희는 한 일주일이면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국 렌트카 시장이라는 게 특성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심천에만 등록된 회사가 2천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들이 사업을 하는 구조가 굉장히 다 달라요. 다 천차만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 지역별로 렌트카 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는데 자기네 차량을 가지고 로컬 정부기관이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기업들과 따로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들이 굉장히 끈끈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계약을 대기업들이 함부로 뛰어들어와서 깨부시지를 못하는 계약들이에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이 렌트카들이 굉장히 딱 그 계약만 잡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언더테이블 딜도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그 예약들이나 그런 걸 관리하는 것 자체가 주목국을 하는 거죠. 전화로 예약을 받거나 아니면 그걸 적고 그걸 엑셀로 한번 정리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스케줄을 공유하는 정도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시스템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풀고자 하냐면요. 자기네들도 IT 기술을 접목시켜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와 나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난 이렇게 하고 있고 좀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IT 비즈니스를 나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 예로 저희 업체 중에 한 업체는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관급 계약이라든지 병원과의 계약을 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호텔과의 관계에서도 따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저희는 그런 쪽에서 기회를 찾은 거였고요. B2C는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이 하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비즈니스고 말랑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뭐 유타타 UF도 정말 대단한 거고 B2C에서 이 정도 성과를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저희가 디디나 이런 거에 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신경 쓰지 않는 중간부터 뒷단을 좀 더 집중을 하게 돼서 그게 모델이 점점 저희 그쪽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네. 또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좀 김영호 대표님한테 조금 여쭤보면은 중국을 아는 인력이 없이 중국 진출을 이렇게 하고 파트너 아까 샤오미라든지 이런 그런 좋은 파트너들도 또 이렇게 찾고 그러시는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뒤쪽에 파트너 찾는 팁은 제가 봤을 때 저나 정연 대표님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매일은 매일매일 될 때까지 답장 올 때까지 보내는 거 사실 일단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의 고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점 다시 소개시켜주는 씨앗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씨들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중국을 아는 인력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희 내부 인력들이 영어를 잘하거나 중국어를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딱 정말 대학교 2, 3학년 다니다가 자퇴하고 창업한 딱 그냥 이런 정도였거든요. 커리어도 없었고.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학교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요즘 지금 대학교 가면 워낙 유학생들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온 유학생 친구들이 정말 많았고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우리 앱을 이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피드백 받고 그 다음에 번역해보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에게 우리랑 같이 관계를 이어가게끔 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인턴을 채용한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번역 같은 경우에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 친구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일 먼저 쉬운 게 한국말 잘하는 중국인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 친구들이 한국에 와 있는데 오래됐거든요. 오래됐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번역해준 단어들이 지금 따지면 급식체 이런 거는 그 친구들은 못 쓰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미 한 6년 전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멘트들에도 신선함이나 이런 게 또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하나하나 고려해가면서 로컬라이징을 했더니 그제서야 반응이 왔다라는 게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이라는 게 굉장히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띄어쓰기 하나, 구두점 하나, 아니면 그런 문체 하나 때문에도 누가 봐도 이거 진짜 외국인이 만든 앱이야 라는 느낌을 보다 철저하게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어라고 느끼게끔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앱은 아니지만 이지식스 입장에서는 파트너를 어떻게 찾으시나요? 간단히 두 분은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요. 저희 아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중국 영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사람을 소개받았던 거죠. 저희는 제가 콜드 이메일을 보내서 나랑 같이 일할래? 나랑 같이 일할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제가 아는 분과 한 10년 넘게 일했던 경력이 있고 그런 프로브인 레코드가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되게 운이 좋게 쉽게 찾을 수 있었었죠. 그리고 정연우 대표님은 비전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100억씩이나 이렇게 투자를 받으셨냐 그리고 어디에 그 돈을 쓰고 있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들이댔다라는 게 그게 중요하다는 그 도전정신 그게 중요한데 아까 그 2년 만에 연락 왔다는 투자자는 왜 2년 만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왜 2년 만에 연락을 해서 투자를 해준 건가요? 그냥 그 당시에 2014년 때 그 당시에 저희 서비스가 그래도 조금 올라가고 있었고 그래서 여기저기 노출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뿌려놨던 샷이 이제 그때 온 거죠. 그러니까 메일을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 연락을 다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투자자도 사람이라서요. 그때그때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러니까 한동안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타이밍에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동시에 여러 명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는 연락 중간에 받은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이제 저희는 저희 투자자를 이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냥 그때 띠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한국도 VR 띠 있고 AI 띠이 있듯이 그런 띠이 이제 돌아갈 때가 있는데 이제 중국사람이 펑코라고 부르죠. 이제 거기에 서 있으면 뭐 그런 연락이 오는 것 같고요. 아까 질문이 좀 많은데 비전은 저는 저는 아시아가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중국도 그렇게 해서 갔고 인도네시아에도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중국에 있지만 언젠가는 아시아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정규 회장님이랑 비전이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천조짜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름 국가를 넘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게 제 꿈이긴 하고요. 손정규 회장님 만나고 오셨죠. 저는 멀리서만 미팅만 몇 번 참여해봤습니다. 저는 아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투자는 일단은 저는 처음에서 돈을 얼마나 벌겠다는 질문을 보통 해요. 그러니까 투자 회사를 하면 얼마나 클 수 있을 것 같냐. 저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를 보통 잘 안 하는데 그리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서 이 서비스를 정말 큰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지 이걸 해서 어느 정도 해서 팔아보겠다. 약간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를 더 좋게 봤던 것 같고요. 100억은 생각보다 1억이 되게 큰 돈 같죠. 사업 혹시 해보시면 1억이 정말 이렇게 빨리 쓸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100억도 순식간이고요. 여기저기 씁니다. 사람한테도 쓰고 광고에도 쓰고 하는데 결국에는 저의 거의 학습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100억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막 쓸 수 있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돈을 잘못 쓰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도 배우고 저희 투자자랑 한 얘기 있는데 지금 100억을 이렇게 써보면 나중에 1000억을 받았을 때 어떻게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쓴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갚을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제가 더 잘해서 더 좋은 걸 만들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삽질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걸 드리면 한국은 소프트뱅크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서 아마 투자자를 만나셨을 것 같은데 대개 VC들 접근할 때 그냥 콜드콜보다는 웜콜을 하라 그러잖아요. 소개를 받아서. 그런데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는지 그리고 그 명단은 어디서 얻으셨는지 일단은 저는 중국에는 아는 사람이 없었고요. 아는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한 거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 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메일 주소 다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문이나 이런 게 벤처 캐피털이라고 치면 나오는 회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보면 회사 임직원 소개 페이지에 가면 이메일 주소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안 보내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못 보내는 건데 그런데 눌러보시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세커리아나 이런 것들도 다 있어요. 개개인 파트너 이메일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웹사이트 검색해서 눌러서 있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메일을 쓰거든요. 그냥 저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개가 있으면 분명히 좋아요. 그리고 소개해 주시는 분이 이미 투자 받으셨거나 이 업계에서 유명하신 분이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만나줍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얼굴을 봐서 만나는 주는데 투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솔직히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났는지는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이 투자가 이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지 누가 소개를 시켜줘서 투자를 받는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온 질문도 하나 이렇게 하면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지금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나요? 전성기인가요? 전성기라는 말은 좀 그런데 최고로 많은 금액이 투자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작년까지 2조 1,500억 그러니까 중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장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또 지금 벤처펀드가 많이 이렇게 돼서 더 많이 이렇게 좀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죠. 한국에서는 과연 이런 규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창업을 해서 잘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정부의 중국 정부의 방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중국의 규제 환경이랄까 이런 걸 한국하고 비교를 해서 좀 경험하신 바라든지 이런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 대표님이 하시는 부분이 한국에서는 사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거든요. 어떠세요? 일단 중국 정부 자체에도 규제 정책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면 띠리 같은 경우가 상하이를 예를 들어보면요. 상하이 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에는 호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디디에 등록된 기사가 한 2만 명이 있었고 그 중에 상하이 호구를 가지고 있는 기사는 한 30%도 안 되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호구가 없는 사람들이 운전을 못하게 되어버리니까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걸 서비스할 수 있는 기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안전보장법이라고 해서요. 중국에서 또 발의가 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주요 인프라나 이런 통신이나 아니면 교통 쪽에 주요 정보들을 다루는 업체들이 서버라든지 이런 서버 같은 것들이 모두 중국에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규제가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합리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평균 매출액이 한 10억 이상인 업체들은 그 정도에 되고 그 밑에 업체들은 사실 일단 자율에 맡긴다. 그 정도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렌트카 회사를 딱 양 나라의 렌트카 회사를 놓고 비교했을 때 시작부터 일단 규제예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50대를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천이 인구수도 5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2천 개 회사가 등록될 수 있는 이유가 그 차이인 거죠. 한국은 훨씬 사이즈도 크고 인구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천 개 정도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 대표님 뭐 말씀해 주실 게 있습니까? 네. 저는 두 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중국 시장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소위 대박이 터지면 그냥 대박이 아니라 정말 왕대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탐욕을 되게 자극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편법과 불법을 넘나 듭니다. 이건 사실이고요. 실제로 디디가 했던 많은 것들은 엄밀하게 다 불법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돈을 세탁을 해서 와서 보조금을 주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지방정부가 원하는 운송여객법부터 전부 다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언론에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빨리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고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낼 거거든요. 중국은 안 그러나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안 그래요. 근데 디디라는 서비스 자체가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감히 미디어가 비판을 하기는 어려운 느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아까 보충 드리자면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고 편법이라도 동시에 이미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으면 그때 가서는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이런 결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엄마랑이 다 불법이에요. 다 불법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빨리 퍼졌고 그리고 원래 예를 들어서 알리페이란 이런 결제수단 같은 경우는 한국 같으면 은행들이 난리 딴지를 걸 텐데 중국은 4대 은행이 다 국유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약간 공무원 마인드라서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나랑 관계가 없으니까 딴지를 안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에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따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다 뒤집혀서 그런 거고 근데 한국 같으면 이런 시중의 은행들이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사기업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로비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한국 정부가 상당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은 정말 큰 이슈가 아니면 거의 잘 안 건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말 민감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게을러서 그런 건가요? 저는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말 큰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도 안 중요하구나. 이런 몇몇 가지가 있어요.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도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몇몇 군데가 있고 그것만 터치하지 않으면 일단은 다 놔두는 편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보통 다 찾아와요. 개인적으로. 전화 옵니다. 만나자고. 이제 그때 연락 올 때쯤 되면 우리 서비스가 엄청 크다는 소리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아는 케이스 처음이도 그랬고 디도 그랬고 저희 투자자들이 그런 분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때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 돈을 더 주죠. 더 하라고. 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걱정 없이 네. 그리고 하나는 펀드가 한국이랑 중국이 다른 크게 다른 게 하나가 LP가 한국은 모태펀드예요. 대부분의 펀드들이 정부 자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정부 자금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알고 있고 대부분의 민간은 거의 대부분 LP들이 해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자금 정책 자금은 정말 소수고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여기 앉아계신 분들은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인들한테만 주게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건 다 관시로 받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뭐 IDG, 매트릭스, 세코아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LP들이 뭐 캐나다 연기금 뭐 이런 연기금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LP들은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너그럽기 때문에 그런 걸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VC들이 생각보다 이 정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한 회사가 불법을 저질렀어. 그러면 제가 다시 펀딩을 신청을 할 때 뭐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투자자 사이드에서도 많이 제약을 걸죠. 근데 한국은 그런 거에 비해서 중국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많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미국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냥 돈 되는 가만 따져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약간 도덕적인 이슈도 다른 얘기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하나만 찍고 가는 거고요. 문제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이즈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면 글로벌에서 다른 나라랑 경쟁을 하는데 그러기에는 한국은 좀 느린 편이죠. 연결해서 이런 질문도 많이 있죠. 한국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대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카피캣으로 이렇게 베끼고 이런다고 도덕적인 질타를 하는데 어떤가요? 중국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나요? 텐센트는 모든 게 카피로 시작한 회사죠. 그러니까 QQ도 ICQ를 베낀 거고 위철씨 처음 나왔을 때도 엄밀하게는 다 베끼어서 한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베납니다. 서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판단을 하고요. 도덕의 영역은 또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너무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냥 다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텐센트가 똑같은 서비스를 냈었어요.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디자인까지 똑같이 제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 투자자한테 얘기를 했죠. 이제 이거 텐센트가 우리랑 똑같은 걸 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원래 텐센트는 다들 그렇게 하고 텐센트가 한다는 거는 그래도 너희가 잘하기 때문에 뺏긴 거니까 그냥 더 열심히 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걸 가지고 뭘 뺏겼네 말았네 얘기를 어차피 그럼 망하거든요. 어차피 그런 소송 이런 걸 해서 그냥 망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그냥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서비스를 오픈했을 때 디자인까지 똑같이 뺏긴 중국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를 또 운영을 하고 또 여전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또 잘하고 있고요. 카피캣이 좀 다른 관점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앱을 개발해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APK를 다운받아가지고 리버싱을 해가지고 광고 키나 아니면 자기들 수익화할 수 있는 코드만 바꾼 다음에 다시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다운로드는 저희의 통계가 나오는데 돈은 다 다른 회사로 가고 있어요. 이런 수준의 카피캣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죠? 뭐 어떻게든 최대한 보완을 하거나 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특히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모든 게 다 사실상 오픈이 가능한 구조고 게임은 더 하시잖아요. 리소스만 빼가지고 게임 다시 만드는 수준에 가까우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창업 생태계에 좀 비교 성공했을 경우 중국의 리턴이 더 크나 창업 환경이 양국이 얼마 이렇게 좀 다른지에 대해서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아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어떻게 좀 바뀌는 게 중국의 사례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좀 스타트업 프렌들리하게 우리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뀔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겠어요? 준비되신 분부터 저는 창업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든 울산에서도 힘들고 서울에서도 힘들고 베이징에서도 힘들고 뉴욕에서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든 창업은 다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성공의 확률은 확률이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 도시를 바꾸더라도 별 의미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성공을 했을 때 그 리턴이 가장 클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대신 전제 조건이 좀 달라야죠. 저는 그나마 언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편해서 중국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 뭐 어디서든 힘들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라서 더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국도 힘듭니다.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잘 되기 위해서 저는 그런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하시던데 저는 창업해서 성공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분들을 더 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겠지만 중국은 계속 그 사람들을 영웅처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잘 시키고 싶으면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할 때 공부를 학교를 만약에 서울대를 보내고 싶으면 그 손을 잡고 서울대를 한 번 돌면 알아서 서울대를 갈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옆에서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일단 성공하는 케이스가 더 많이 나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꿈을 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중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북경대의 친구들이 스타트업으로 간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은? 졸업한 직구에는 간 친구들이 거의 없고요. 지금은 이제 VCA거나 스타트업, 그러니까 보통 컨설팅 포메 이런 데 있다가 옮기, 그러니까 북경대 출신 친구들 중에는 대부분 다 프로페셔널 포메 있다가 옮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직접 창업하는 경우는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창업에 대한 난이도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서 창업하나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뭐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 중국에서의 창업을 하면서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건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양쪽 다 어려운데 왜 굳이 중국에서 창업을 하냐 하면 저는 또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리턴에 대한 기대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시장에서 배운 걸 가지고 갖고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더 좋은 거고 근데 한국이라는 시장에서 창업을 한다고 해서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창업을 한 친구들보다 못한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라는 시장은 시장 자체가 이미 글로벌이라서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창업을 해서 열심히 부대껴서 성공을 하면 이미 글로벌 레벨인 거고 한국에서 열심히 부대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면 저희는 다음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셋을 일단 시작할 때부터 갖고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도 일단 창업 난이도는 결국에는 다 동감하는 것 같고요. 어디서 해도 힘든 것 같고 저희도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저희도 이제 M&A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M&A를 당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와서 새로운 창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창업은 할 때마다 어려운 것 같고요. 그거는 똑같은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좀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하나는 좀 변해야 될 것 같다는 것 중에 하나는 자본을 바라보는 그런 양면성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창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고 일단 돈 많이 번 사람인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자체가 조금 더 건전하게 갈 수 있어야지만 돈을 번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당당하게 돈을 쓰고 그 돈을 좋은 데 쓰든 어디에 쓰든 벌어서 써야지만 사실은 사회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벌면 부동산에 묶어두거나 아니면 진짜 금고에 넣어두거나 심지어 땅 파서 묻어두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자체도 우리도 시각을 변해야지만 사실 가능하지 않나 중국에서 바라봤을 땐 그런 친구들을 진짜 보지 못할 만큼 돈을 버는 것 자체가 굉장히 롤모델이고 돈 버는 게 왜 나쁜 얘기지? 라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저한테 온 건데요. 제가 중고 공부를 몇 년을 하는데 늘지를 않아서 굉장히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게 늘지 않고 그런 거는 제가 꼭 이걸 잘해야 될 동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1년 전부터는 제가 일요일마다 중국어 선생님을 만나서 과외를 합니다. 그래서 2시간 과외를 해서 전혀 안 하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창피해서 문장 같은 거는 안 하겠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어 공부의 왕도는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공부라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말면 중국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하다 말면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빠서 그냥 몇 주일이 지나가버리고 그럼 앞에서 공부했던 게 다 날라가버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 대표님이 중국어를 잘 하시는 정 대표님이 하나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비결 중국어로 말을 하라고요? 아니야 말하라는 게 중국어를 잘하는 공부의 왕도요. 중국인 여자친구 사귀기 아닐까요?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하셨잖아요. 저는 결혼했습니다. 중국 분이랑 결혼을 하셨죠? 네네. 이거 그럼 너무 재수 없어 보이는데 저는 근데 언어를 좀 쉽게 배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리눅스를 처음 접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접했거든요. 레디앱 5.2일 때 처음 했는데 이제 완전히 영어로 된 거였고 저희는 초등학교 때 영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한 세대고요. 제 동생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더라고요. 그 그래서 근데 언어를 그러니까 프로그래밍도 랭귀지잖아요. 그리고 영어도 영어고 그래서 중국어를 하게 되면 인도네시아어도 배우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언어를 하나를 더 할 때마다 배우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응용되는 것도 많고 바뀌는 것도 많고 약간 저는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 가장 왕도는 부끄러움이 없어야죠. 그러니까 나는 외국인인데 틀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꼭 틀리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분들께서 웃으시는 게 생각보다 되게 부끄러운 얘기를 부끄럽지 않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게 그냥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많이 할수록 많이 느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더라면 계속 자가발전이 돼요. 아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친구들도 옆에 같이 있어도 제가 말을 더 많이 하니까 저랑 얘기를 더 하게 되고 그러면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냥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마인드가 제가 때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창업가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들이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엄청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 남기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할게요. 아까 그런 베이징대를 한국 수능 성적으로 가는 그런 윈도우가 열렸다 닫히고 코이카로 해가지고 가는 그런 게 잠깐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다 그걸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포착을 다 하셨나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의 타이밍의 이슈였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더 잘하는 건 솔직히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살만 더 많았거나 몇 살만 더 어렸으면 이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에 그 시기에 소프트웨이 있었던 것도 진짜로 그냥 운인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가 제가 진짜 노력해서 됐다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됐다는 걸 확실히 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고 포착하는 거예요. 저는 뭐 많이 봅니다. 그냥 컴퓨터도 인터넷 사이트도 그냥 이것저것 잡식으로 다 보고요. 글도 다 보고요. 네이버 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디스코 앱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신문 같은 것도 많이 보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잡다 공부 빼고는 다 했거든요. 약간 그랬었기 때문에 약간 그게 좀 습관을 많이 보니까 그 기회를 이렇게 보고 기회가 보일 때 그냥 바로 이메일을 보내는 식으로 그리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대충 알거든요. 대충 알기 때문에 오히려 연결이 쉬워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뭐 이거는 이런 건데 저는 그냥 막 생각하는 거죠. 이거랑 저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박사 하시는 분들이 그게 안 되거든요. 너무 자세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거랑 이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창업가들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실제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했던 거랑은 다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얇게 많이 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진짜 도움이 됐고요. 성격상 이렇게 계속 깊이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시간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냥 가볍게 드리면 사실 제가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중국 진출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가겠다는 데 있으면 말리고 싶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또 많아요. 그럼 그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그런 어드바이스를 이렇게 짧게 드린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부터 그냥 말씀드리죠. 저희는 결국에는 해볼 수 있는 영역 작은 거라도 좋으니까 그거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세팅을 다 하시려고 하면은 저희처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되게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실패들을 더 많이 경험하실 텐데 차라리 아주 작은 거 열려있는 거 의외로 많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건 지금 시기상 변했잖아요. 그거를 먼저 해보시고 성공하시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세팅해 나가시는 게 중국 시장에선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드릴 수 있는 조언은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으라는 건데요. 믿을 수 있는 파트너는 지금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의 부모들은 엘리트 조선족들의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한국인들을 조심하라고 배워요. 우리는 여기 한국에서 조선족을 조심하라고 배우잖아요. 그 엘리트 조선족들이 한국에서 넘어와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가들한테 많이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그래서 파트너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꼭 찾아야 되기가 아니라 사람을 찾았으면 그 사람을 믿고 일을 하다가요. 그 사람이 배신을 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 일을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개인데요. 중국 창업하기 아까 말씀드린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기 때문에 마음을 정말 굳게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약간 공부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된다고 믿으시고 교과서를 위주로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를 만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중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뭘 대단한 걸 바라는 것 같지만 그냥 투자자들이 원하는 건 돈을 버는 거고요. 사업의 본질은 사용자들을 만족시켜서 돈을 버는 거고요. 그건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 다른 거고 표현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지 정말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신을 믿으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되면 된다고 믿고요.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